아 오늘도 트위치 그거 배틀그라운드 대회 했구나 강화비형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27레벨이지 그럼 30레벨 되면 또 어차피 오를 거 아냐 4,000원 하아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까? 길이 많이 오르죠 하이포드 마스터 왜? 곧 연락이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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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50일이 올라? 아니다 딱 30레벨까지만 버텨봅시다 뭐야 누가 날 발견했어? 곧 연락이 들어오고 뭔데? 아아 여기서 궁수 6마리 잡기지? 이거 퀘스트가 아 궁수가 다 이쪽에 있나봐요? 궁수만 잡는건가? 건물치고 야 일로와 아 죽어? 아 이동하네 궁수 2마리 잡았는데? 나머지는 어디지? 지붕에 자리를 잡고있다 근데 안보인다 아 찾았다 아 여기가 슬로모션 씨 가는 길에 옷 좀 보호할게요 여기는 무슨 옷 봐나 마사이전사 마사이전사 진짜 좋아요 어? 약탈자 대장경 멋있는거야 마사이전사 하나 사장경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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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지? 그니까 뭐지? 내가, 널 잘 찾을수 없는데 죽었어 내가, 내가 사려진다 you are, ah 그니까 그니까 너가 말해 그게 약간 누구야 미국 저 그래 아직 그니까 그래 에, 그니까 뭐하는거야? 하버린? 땀 또 어디로 가야 돼? 귀찮은데 건너뛸께요 어차피 조사하는거니까 어딨지 또? 아 여깄다 이 둘만 하면 끝나겠는데? 오늘 무엇을 찾는거야? 하버마스터, 제보스 그들한테 물어봐요 그들이 죽였어 너희들에게 좋은 하루 보내줘 매트리 작업은? 그냥 찾고 사이씨의 매트리 작업은? 모두가 제보스에 대해 다른 소식이 있어 내가 내가 말할게 수사관 사기, 어 뭐야? 수사관 사기, 어 뭐야? 수사관 사기, 어 뭐야? 아직도 구하는 거였어 구하는 거였어? 아, 구하는 거였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밤으로 갑시다 뭐야, 다 같이 모였다? 뭐냐, 얘네? 그러니까 얘네가 다 셋 다 얘네 셋만 동영상을 뜬 애들이잖아 그지?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잠시만요 숨자 얘는 어디까지 갈라, 나? 킁킁이 일정하네요 한구로 가는 거 같은데요? 아, 예헤루! 응 흠, 돈 응 응 흠 흠 흠 흠 어 아 한참 간구만 한참 진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어.... 오래걸린나? 라면 하나 먹고 갈까? 컵라면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자장면 됐다 쥐들끼리 막 부딪치면서 짜증내 어? 제르보스? 안 죽었네? 너가 사장에 대해 물어보는 게 있어 뭐? 누구야? 세페투의 결혼을 한다고? 아, 알지 않지, 생각하지 않지 저 메자이예요, 나쁜 놈 아니고 내 머리가 안을 빌려야 해 저는 세페투의 남자의 한 분이 아니지만 저는 하쿠프의 주변에 살고를 찾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저 여자가 도와주려고 칼 꺼냈다니 나머지는 뒷그럼질이 치는데 그는 저 여자가 도와주려고 칼 꺼냈다니 그 전주에 도와주려고 칼 꺼냈다니 우리 죽여요 내 아는 저의 나를 다 죽였다니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인포와 인포 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페투가 못 봤을때 세페투가 못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 집을 내 일을 만들었지만 펠루카의 계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제 배에 있는지 곧 이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칼 집어넣으라고 내 필루카가 사이에스 도크에 붙어있어 제가 한 장에 붙어있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칼에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이 칼에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뭐 왜 틀려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다 있네. 나는 물에서도 때릴 수 있는데. 풀어버릴 거야. 뭐야? 왜 안 내려가줘? 버려진. 아니. 아니. 안 닿네요. 물 속이라. 버립시다. 다 잡았지? 가자. 안 닿네요. 다 잡았잖아. 안 닿아. 안 닿아. 안 닿아. 안 닿아. 아니 항아리를 맞춰야 되는데? 됐다 불탄다 알아서 저 배는 버리겠지 오오 예쁘게 타는데요 좋아 갑시다 펠라커짱의 배 무사히 갖다 드렸습니다 멈춰 좀만 더 앞으로 살살 아머시스 찾기 할건데 기다려봐 제로보스와 대화하기 제로보스와 대화하기 제로보스 제로보스 대화하기 제로보스 당신은 더 오래 숨을 필요해 펠루카를 지켜라 적극적으로 적은 거에요 펠루카를 지켜라 펠루카를 지켜라 저거는 큰 벨을 가지고 있을지 알았는데 제로보스 제로보스 적은 벨 흔하디 흔한 제로보스 여기가 더욱 잘 만들었죠 제로보스가 분명히 도와드리기 왜 세페뚜을 가져올까요? 세페뚜은 너무 강한 것 같다. 너무 괴롭다. 그는 그 사람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싸우는 것 같다. 세페뚜은 군사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포트니키유는 탈리스테라에서 지속된 것 같다. 나는 그 사람이야. 나는 그들에게 도와줘야 한다. 며아몬을 봐주시길 바라. 오 보라색 방패 좋아 잠깐만 사운드 갑자기 커졌어 그 다음에는 항구 그게 이거지 물에 살았년 방금 나왔던거 이거 하러 갈게요 아 너무 큰데 소리? 그 다음에는 생선을 팔고 있다 밤에도 팔어? 밤낮으로 파시는구나 아모시스? 네? 생선을 안 먹어요 제 이름은 바예크 저는 하쿠프에서 왔어요 제스카와 제스카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듣고 싶어요 제스카는 제스카는 제스카가 필요합니다 하쿠프가 조개 종류는 다 싫어하는 것들 꼬막을 다 싫어합니다 죽어! 너와 하쿠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스카는 제스카가 제스카가 너무 싫어 그는 불을 끄고 뭐? 그는 어디야? 강렬에 있는 곳에 제스카는 제스카가 구입하다가 그는 제스카는 비공이и 헉 .. 세페투 이 새끼가 문제네 지난번에도 여기서 세페투 세페투 그랬던 것 같은데 메인 퀘스트 할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절로 갑시다 제스카차 왜 악어랑 같이 있어? 악어한테 당하고 있는거야? 악어가 아니구나? 하마네 아 하마가 제일 쉬워 아 하마는 활에 약하구나 어? 쟨는 왜 2레벨이야? 한방 개꿀 네가 제스카야? 바예크 바예크 안녕하십니까 바예크 저는 제스카야 여기 어떻게 지났어? 잊지 않았어요 잘못 울렸네 잘못 울렸네 제펠투는 잘못 울렸네 제펠투는 잘못 울렸네 제펠투가 무엇인가요? 아쿠프는 죽었지만 죽었지만 다시 돌아올게 저의 집으로 도와줘 저의 주민을 도와줘 저의 집으로 도와줘 저의 집으로 도와줘 저의 집으로 도와줘 그리고 우리가 말할거에요 저의 집으로 도와주 내가 커피 마시고 있을게 내가 그녀에게 전해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해드린다고 생각해요 저의 집으로 가진다 저는 우리에게 Wentworth스 Есть 하쿠프는 예배다 하쿠프는 자잎이 인천한 사람들의 소속인 하지만 하쿠프는 좋은 마음을 정적하고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그쪽으로 세펫도? 많은 가족들과 그의 아들 사이사와의 아이사가 사이사가 있으며, 그들은 세펫도가 죽는다. 지지구는 죽음을 죽였다. 당신은 성지구가 지지구가 안 된다고 말한다. 당신은 말하지 않다. 저는 이 집에서 내 집에서 구간에 정신을 얻고 이끌어는 지지구가 있으므로, 이것이 음식과 의료가 있으므로. 어떻게 지난번에 도와주신다? 세펫도가 지지구가 이끌어다. 내가 죽을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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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에 빠졌을듯이 내가 죽을듯이 죽을듯이 내가 죽을듯이 제페또이 왔을듯이 어딨는데 빨리 가자 뛰어 뛰어 마을이 어떤건데 저거야? 우리가 죽을듯이 우리가 죽을듯이 죽을듯이 우리는 죽을듯이 죽을듯이 아니! 아니! 펜투! 아넨! 웨닛! 내가 죽을듯이 으악 으악 으아아아악 어딨는데 나오지야말들 렉블루스 죽을듯이 영희가 마을이었어? 다 죽은거야? 나 여기 지난번에 왔었는데 모든 것들! 여기 계세요. 내가 찾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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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TU! Oh, by the gods, you are still alive! I will not leave you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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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냥 다 달려와 짱 나는데 알았어 덤벼 덤벼 어딨어 또 죽어 안죽어? 못들어가 이거 헐 보물 금방 끝났네요 좀 좁다 보니까 그럼 이제 사피스 마지막 사이드 퀘스트 사라진 행복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저쪽이야? 탈포 타고 탈포 타고 그 비가 탈포 타고 렛토폴리스 거기 쓰레기 같던데 거기 심지어 풍뎅이 살던데 아니야 참 그러니까 도시에 모래 같은 걸 계속 치워야 되는데 그래야 번영이 되고 그러는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있나봐요 걔넨 제발 메자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르쿱의 아시스텐트 네사문은 북쪽으로 배송을 배송해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제발,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그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그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렛토폴리스에 도착해 다 나중에 며칠 뒤에 나온다더라구요 오 진짜? 약간 땡기는데? 싶었다가 역시 콘솔 버전이라 한두라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적었어요 심지로 영어로 어떻게 해 누가 해 이 지역의 자꾸들은 이 지역의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나? 아 아 그 때 다 처치해놔서 다행이다 네사문과 대화하기 금방 진행되는데? 샘 스라드 앗! 네네사문이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뭐지? 야무우에서 이 자꾸들에게 보내셨을 때 이 자꾸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리고? 네 오케이, 빨리 놀아줬어요 하지만 계속, 그들은 다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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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igd 네 억슨 싹 사이신에서 교체들에게 제발 그들에게 эк슨을 리더는 멋진 되기 ayud plataforma 지지말고 Etienne 지금 저 사이스 지역에도 풍뎅이 뭐 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걔네만큼 악질인 새끼가 있는데 그건 잡아야죠 세크프였나? 제가 게임 캐릭터 이름 잘 기억 못해서 바이헤크도 처음에 이름 기억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암튼 세크프인가? 꽤 잡아야죠 아 이거 그 그 클레오파트라 밑에 있는 개 개 정보원 이름 뭐였죠? 바크프인가? 바하 머시기였던 것 같은데 바야크 세페투가 여기 친거야? 하쿠프 아 하쿠프 아 이거 하쿠프구나 제스카 제스카 하쿠프 사이스 동쪽이야? 그래 퀘스트로 생길 것 같더라 저 지역 그래서 전초기지 저거는 점령 안했죠 저렇게 큰 데는 사이드 퀘스트나 메인 퀘스트로 꼭 진행하게 되더라고 가서 가서 전설테마다 먹고 옵시다 네 네 세크프인가 나발인가 그 새끼 좀 죽여버리고 퀘스트로 퀘스트로 너무 악랄한 짓을 많이 했어 걔는 진짜 지금 34분째 녹화하고 있거든요 아 35분째네요 이제 10분 안에 마무리 짓고 요번 녹화 멈춰야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니까 나쁜 놈 아니지 이거 찾았다 후 오 오른쪽 기습으로 해서 올라갈게요 정문 뜯으면 또 귀찮아지고 오 제이리 하 으 에 오 요새 동쪽에는 지하입구가 있습니다 와 진짜 나옵니다 여기 미쳤네 미쳤네 아, they will attack on sight here. Hey, now! . 반란군 지원? 좋은데? What the? Hey! Hey! Rip you to shreds! . 간편히 To 눌러서, , . . . . 아이씨 왜 턱이 쏘기 뭐야? 요새 탈락합시다 아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녹화 파트 좀 바꿀게요 차라리 죄송합니다